뭐 넌 죽게 될까요? 곧 얼마 안 남았어 그거 하고 니 먹고 싶은 식빵이라도 사먹던지 그나마 명줄이 아유 이 새끼 너 운전 줄 알아 형은 인성이 없어 게임에선 뭐 어쨌든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좀 겉은 그래도 좀 속이 어린 사람으로서 그냥 가겠습니다 이번 여행을 쭉 떠나가면서 저는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냐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느낀 건 바로 그겁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방송을 해야만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혹시나 야 우리 방송 보는 애 중에 뭐 아아 자살이 하고 싶어 이 더러운 세상에서 살만한 이유가 없어 그래야 친구도 날 떠나고 직장에선 잘리고 에이 더러운 곳 딱 죽으려고 하는데 죽기 전 좀 심심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 근데 죽기 전에 그 아프리카라도 한번 볼까 해서 우연히 내 방송 다 봤는데 어 내가 막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의 에너지를 막 얘한테 막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아 인생이란 건 참 즐거운 것이구나 풍방장 널 잊지 않겠어 고마워요 풍방장 이렇지 어떻게 알아 고마워요 풍덕 나와 으아하니 고 으아니 고맙다 아이씨 내 파트리 또 나네 그랬더니 그 그 사람이 100억대 자산가구 또다 으아하하하 네 나 나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아 죽어줘야겠어 사람의 뇌신경에 정말 막 수십억개 막 진짜 세포나 막 이런 걸로 막 전기 자극을 주면서 하면서 생각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건데 그만큼 사람을 파악하기가 정말 힘든 것인데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걸 그리도 잘 알고 있을까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그래 난 이거 좀 이상하다 봐 바위가 뭔가 국방색 무늬로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또 요즘 같은 국방색 세라믹 아니니 무슨 테트리스 이것도 아니고 이게 그냥 옛날 얼룩 무늬야 차라리 국방색 테트리스면 좀 그나마 귀엽기라도 하지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거기서 유유자적 어 목잠 목잠을 하는 거야 이제 어쩔 수 없어 이 지겨운 거 먹잠 먹잠 하면서 나중에 할 때는 침샤 모드로 하면 돼 그건 진짜 쫀적하겠다 지금 지금도 계속 이렇게 그 방송 켜놓고 지금 그 더롱다크 가지고 있는 애들이 지금 도전해보고 있는데 3위를 못 버틴다네 그러니까 5위를 못 버틴다네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야 그러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붉금붉글 솟지 5위를 못 버틴다는데 그것도 더롱다크를 좀 꽤 해봤다라는 애들이 자 불을 켜고 가자 밥 먹을 시간 됐나? 초과 캐릭터가 피곤하고 고구마 좀 먹어주고 10 며칠 났는데 오늘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보니까 나 이제 손도 생겼다 나 이제 팔 있는 남자야 거기다가 오 이펙트 진짜 이쁘게 바뀌었다 광원효과가 정말 이쁘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내가 아래를 숙이면 아래를 하면 얘가 이게 모션이 바뀌어 등의 위치가 바뀌더라고 손도 얘가 여자손이라서 그런가 좀 퍼멀건한게 시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난 시점이 조금 패치가 된 것 같은데 시점이 좀 패치가 된 것 같아 옛날에는 정말 낮아 보였는데 지금은 그다지 낮은 건지 잘 모르겠네 옛날에는 진짜 낮아 보였거든 한 5센치 정도 옛날에는 배꼽에 눈에 달렸다면 지금은 명치에 달린 정도 뭔 차이냐고 야 배꼽하고 명치하고 인마 한 10센치는 날꺼야 잠깐 내가 만져볼게 한 10센치 나네 야 차도 10센치 차이로 중형과 대형이 바뀌는데 그래 그래도 배꼽보다 명치가 낫지 아주 작은 차이에서부터 시작하지 얘네들도 겁먹을 거야 갑자기 시점을 올렸을 때 지금까지 플레이했던 사람들의 허탈감과 사람의 눈을 간사해서 조금만 적응하면 이게 낫다는 생각 별로 안 할 겁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우리가 365일까지 살아야 되는 기쁨의 계곡이다 왜 이 기쁨의 계곡에 얘를 떨쳐놔야 되냐면 여기 이제 식량을 우리가 엄청 많이 모을 거야 그리고 365일이니까 여기 있는 총알 다 쓰겠습니다 제가 이 주변에 있는 동물이란 동물 늑대란 늑대 곰이란 곰 다 잡아 죽여버리겠습니다 그것들도 다 채취해서 제가 넓게 넓게 다 깔아버릴 거야 홍박련의 배꼽과 명치는 10cm 차이네 10cm 차이네 잠깐만 이게 지금 한 뼘이 다 안 되는 지금 내가 배꼽에서 배꼽에 지금 손가락 손가락 넣었거든 배꼽에다 딱 니네가 중재에 다 끼워봐 끼우고 딱 명치까지 이렇게 딱 해봐 그러면 딱 10cm 차이네 야 난 배꼽에 때 없어 나 이쑤시개를 다 빼는 사람이야 난 거기다 상처 나가고 요즘에 이제 그 저거 귀 파괴로 빼서 그렇지 피누칠해도 인마 안 나오는 거 어떻게 거기가 참외 아 참외 배꼽이 아니라 이상한 이렇게 폭 들어간 배꼽이라 한 뼘이 된다고? 잠깐만 한 뼘이 안 됐네 한 뼘이 안 되는데 제 체형이 다리가 좀 길고 팔이 좀 짧고 머리가 크고 상체가 좀 다리가 길다 보니까 상체가 좀 짧은 편이야 그래가지고 좀 티라노 정도는 아니라니까 왜 티라노 정도가 작으면 생활 자체가 안되지 티라노만큼 작으면 저기 막 오줌쌀 때 짖고추 잡을 수 있어? 어? 뭔 티라노는 티라노야 내려가는 길이 어디야 여기 낭떠러지야 못 잡으면 그냥 흔들면 된다고? 니가 한번 해봐 이새끼야 옆에 야 공공화장실에서 너 혼자 몸 이렇게 위아래로 인마 위아래로 인마 피스톨 운동을 하고 개지랄 하고 있어봐 인마 그게 인마 터는게 인마 옆으로 털어 인마 위로 털어 니가 상상해봐 그 모습을 그냥 어떻게 털어 그냥 어떻게 털어 자꾸 이상한 얘기들 하고 있어 사람을 왜 이렇게 자꾸 더럽게 만들어 여성 시청자들 비율이 지금 유튜브를 포함해서 약 5% 정도 줄었습니다 원래 유튜브에서 여성 시청자 비율은 13%였는데 지금 6%입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로 이제 5%가 줄었지 예 지금 9% 정도 되지 근데 여성 시청자들아 난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야 차라리 막 뒤에서 알랑방음 끼고 계속 개지랄 새침 떼기보다는 내가 나아 나중에 살아봐 니네 남편들이랑 남자친구랑 살아봐 차라리 내가 나아 사람이 줏대가 있어야지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새처럼 엄하게 새색시처럼 이렇게 막 나이가 너무 많으셔요 요즘에 꽃중령이 항상 그 저기 대세지에 어느 순간 옛날에 3,40대들은 냄새 나는 그냥 그냥 아저씨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 그 20대들이 이제 3,40대로 가면서 예 예전에 X세대 N세대가 지금 이제 어 우리 세대가 되면서 옛날만큼 이제 안 꾸미고 하던 세대가 아닙니다 옛날에 무슨 성인 나이트 인 걱정 이런데서 막 진짜 막 무슨 뭐 중년들끼리에 막 춤추고 잡아돌리고 이런 거 이런 세대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도 다 스테이지와 아이들의 막 어 넌 알아요 막 이런 거랑 예 뭐 핫 뭐 SOS 뭐 이런 애들 이제 걸그룹이 이제 나왔을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학창시절을 견뎠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총을 얻을 수 있다 빨리 가자 스테이지 세대가 무슨 올드 세대야 야 서태지가 나보다 훨씬 형이야 훨씬 형 그냥 형도 아니고 원빈 형이야 뭐 나랑 몇 살 차이도 안 나지만 스테이지 형은 차이가 많이 나 도영아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뭔 줄 아나 니네가 만약에 길을 잃었을 때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산 높은 곳에서 전신주를 따라가 전신주 위에서부터 밑으로 따라가는 거야 그 전신주는 결국 변전소를 지나서 마을을 향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길찾기가 굉장히 쉬워지지 끊어져 있으면 그러면 개울을 찾아 개울을 찾으면 물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잖아 그것 따라 내려가면 되지 바다보다 두 살 많으냐고 바다하고 나하고 한 살 차이지 SES의 유진하고 나하고 두 살 차이고 그다 무늬주전하고 동갑이야 먹구름아 고맙다 풍방장형 나이가 39이라 했잖아 그럼 근데 이 정도 나이대 솔로면 대부분 이혼녀 아니냐고 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인마 지금 남초 여초 하면서 갈라져갖고 인마 남형 극혐하고 있는 거야 요즘에 능력 있는 여자들은 시집도 잘 안 가요 27.2%다 1인 가구 27.2% 500만이 넘어 시국이 이런 시국이야 그리고 차라리 갔다 오면 좋지 나는 갔다 오지도 못했는데 우리 40대 클럽 형들이 그러더라 나는 한번 갔다 왔다고 우리 애들 이제 다 대학 들어가고 다 컸으니까 이제부터 한번 즐겨 보겠다고 그러면서 요즘에 한창 오더바이 타고 댕기고 있더라 오더바이 타고 그것도 돈 있는 인간들이라서 그렇지 요즘 무슨 웹툰을 연재한다는데 그 웹툰이 진짜 엽기적이더라 어떻게 그 양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이 여자가 밤에 달이 뜨면 이제 미치는 거야 남자를 꼬시고 버리고 진짜 남자에게 복수를 하는 거야 보름달만 뜨면 이제 막 가가지고 남자를 꼬신 다음에 사귄다고 했다가 버리고 19금 아니야 19금 아닌데 그 어떤 유라고 생각하지 그게 되게 이상하게 성차별적이라고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라 그거였어 그거 너네 그거 봤냐 조금 입 좀 귀엽게 야한 그 그거 뭐지 아 그거 뭐지 햄스터 나오는 거 스토커가 그러잖아 갑자기 전화 잘못했는데 누구세요 너 지금 벗고 있나 예 그럼 햄스터가 어디 입고 있냐 저 요리하고 있는데요 앞치만만 입고 있나 예 앞치만만 입고 있네 털은 맞나 예 전 온몸이 털이에요 애비추 그런 뭐 되게 유쾌한 만화드라고 맨날 그 조그만한 햄스터가 맨날 빨래해주고 맨날 처맞고 그러잖아 그런 웹툰인 것 같더라고 난 처음에 뭐 남염 여염 막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더라고 다 왔다 참 오랜만에 고향으로 오는 느낌이야 으아앙 여기서 놈을 잡는다 기쁨의 계곡 농장과 과수원 요즘에 여염 뭐 남염 해가지고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염남염이 문제가 아닙니다. 그냥 그 사람이 문제인거지. 요즘 되게 그런거 보면 되게 우스워. 자 이 정도면 얘가 한동안 하드디스크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겠지. 내가 지금까지 취미로 잡았던 수많은 고기. 수많은 동물들의 내장이다. 실내에 빗들어오는거 이런거도 바뀌었네. 자 여기에 식수들도 충분하고 인스턴트식품, 기름톡 조명탄, 조명탄 탄알 말린 자작나무가지, 총기탄 등 여러가지 많습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활을 조금 놓겠습니다. 활을 무거우니까 총은 좌좌좌좌 화살 11%네. 그럼 화살을 좀 만들어도 되겠는데? 그런데 화살보다는 활이지? 아 총이지. 총 내구도가 99% 됐고 총알은 16발 들고 가겠습니다. 좋아. 완벽해. 16발. 기름도 충분하고 뭐 흑고 모피나 이런것도 다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몇시야? 6시간 오지? 6시간 오면 하룻밤 좌우하자. 좀 애매하다. 총알 이제 난사해야지. 저 옆에 40발인가 30발인가 더 있어. 이걸로 끝장내는거야. 다 죽여버릴거야. 실을 말릴거야. 야, 프레임 지금 60으로 나오냐? 뭔가 좀 부드러워 보이지 않아? 집에서 팬티만 입고 있냐고? 예, 팬티만 입고 있습니다. 니네는 팬티만 안입고 있어? 난 집에 혼자 살아서 팬티만 입고 있는데? 그게 죄는 아니잖아? 삼각, 사각? 사각이지. 삼각은 되게 막 스판지지 이런건 좀 짜증나. 삼각은 무조건 또 중앙지권이고 중앙지권이 내가 별로 안좋아하거든. 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그래야지. 와, 이거 광원이 진짜 좋아졌네. 옛날보다 훨씬 더 훨씬 더 좋아졌어. 고기를 좀 굽고 가는게 좋겠는데 지금 몇시지? 한시간 내로 저가면 곧 밤이 옵니다. 그러면은 고기를 조금 구울 수 있을거 같다. 옛날에 끄는데 좀 바로 꺼졌는데 지금은 끄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요건 좀 짜증난다. 삼각이 정력이 안좋다고? 그래? 훈도시 나와. 도란맨이 나와. 이새끼야, 도란나. 뭐, 내가 무슨 뭐 훈도시를 왜 입음? 훈도시를. 잠깐, 음식 고기가 없어? 고기를 가지러 가야겠다. 그랬을 때 고기를 안 들고 왔네? 무슨 곡성이냐? 여기서 이 앞에 있는 고기를 자, 한 5개 5개만, 아 6개 이왕 공룡은 6개하고 어차피 그 아침에 일어나서 먹어야 되니까 요실금 요실금은 요즘 좀 끓기가 있는 것 같아. 내가 요즘에 화장실을 좀 자주 가는 것 같아. 옛날에는 그냥 숙면을 했었는데 요즘엔 꼭 중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이상하게 화장실을 한번 들려 좀 잠이 또 오더라고 10시간 이게 이번에 패치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패치가 안 됐네. 이러면 난이도가 급 하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난이도 그러니까 침입자 난이도에서도 이걸 적극 이용하면 됩니다. 고기가 썩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서 고기가 썩어도 그걸 구웠을 때 50% 내구도가 더 올라간다는 걸 해서 그걸 이용하면 되지. 문제는 이제 사냥은 어떻게 하느냐인데 리틀 저격시나 고맙다. 아 라플 저격시나 고맙다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육사시미 누군가가 지금 이 시간에 전화를 해서 방송 지금 당장 끄고 내가 육사시미를 사주겠다 하면 난 지금 당장 나가. 방송에 뭐고 때려치고 내 육사시미 사줄 테니까 자기가 술 한잔 하자고 하면 난 무조건 나간다. 그 정도로 육사시미를 정말 좋아하지. 이거 다 먹어버리자. 그거 얼마냐고? 너 따위가 지금 살 그게 안 돼. 그거 한 접시에 거의 잘하는데 4만원씩도 돼. 아이고 뭐 내가 사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돈 주고 못사겠다 이거지. 난 그거 옛날에 4접시나 먹었지. 존나 눈치 없이. 기생충 약 당연히 먹지. 일전에 한번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님? 352일째 사냥에 나선다. 그가 간다. 콧새우? 콧새우는 좀 별로. 아이고 배사장. 배사장. 반갑구만. 반가워요. 근데 작전은 이거야. 한방 때리고 일단 최대한 집 가까이로 데리고 오는 거다. 배사장. 그래. 그래야지. 저기다 고기를 깔기가 딱 좋거든. 머리에 탄 한방. 지금 총 스킬이 어... 기술이 총 스킬이 5레벨이라 사격 5. 머리만 제대로 맞추면 한방에 없앨 수 있습니다. 지금! 어! Ben, 따 enough We're trying to do security phin 안대어어어어어 두박이나 맞았는데 왜 죽지 않는것이야? 아니야. 352일이야 맞아 352일이라고 항생제 있겠지.